네 소형 북세프 를 연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템 모델 1 이라는 제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브랜드 인 토템 에서 1990년대부터 2000년 2010년까지 굉장히 롱런 하면서 폭넓은 인기를 얻었던 모델입니다 토템 이라는 신생 브랜드를 대중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오디오 파일 에게 각인 시킨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작은 소형 북세프 입니다 미드 후퍼가 어 5.5 인치 정도 밖에 되질 않는 모델이구요 어 폭도 가로 크기가 16cm 정도 니까 어 여타에 지금 계속 연재하고 있는 소형 북세프 들과 나란히 놔 도 크기 지면에서 전혀 크지 않은 아주 작은 소형 북세프 입니다 이런 소형 북세프 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기종들 중에서는 가장 어 밀도감이 높은 저역을 구사하고 어 밋밋하지 않고 좀 포워드 하게 소리를 내 보내면서도 스테이징이 넓고 어 핀 포인트를 유지한 그 전형적인 소형 북세프 가 가져야 될 장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 보다 더 큰 규모의 스피커 들이 구현해 내고 있는 어 박진 감이 있는 다이내믹한 또 뚝뚝 하고 떨어져 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저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토템 모델 원의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부분은 어 여태 앞서 얘기 언급했던 하베스나 프로악이나 를 전통의 영국 브랜드 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포워드 한 소리이기 때문에 약간 피곤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아주 어차피 참고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트위터 같은 경우는 어 노르웨이의 시어스 라는 브랜드의 것을 특주에서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버전과 노멀 버전에서는 트위터 자체는 같은데 이 트위터의 엣지가 살짝 변경이 된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구요 어찌됐든 간에 금속 계열의 트위터를 사용하는 만큼 쭉 뻗는 완전히 롤오프가 하나도 없이 그냥 쭉 뻗지만은 않아요 살짝은 감세를 해놨는데 그 지점이 특별히 여타의 브랜드를 특히 영국제들 보다는 훨씬 더 넓은 광대역의 느낌을 좀 더 많이 지니고 있구요 금속 트위터 어 자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런 또랑한 느낌을 상당히 잘 전해주는 트위터가 되겠습니다 우퍼는 다인 15w75 라는 5.5H 모델을 역시 특주에서 받아 가지고 공급받아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 작은 스피커고 이거는 다인에서 뭐 42w 뭐 이런 42 50 뭐 그런 소 타인에서도 소형 북셋플드 라인업에서 좀 사용이 되는 그런 우퍼 입니다만 토템은 진짜 다인 보다 어 다인 우퍼를 정말 더 잘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게 저런 작은 구경에서 이런 타이트한 밀 밀도 감이 있는 저역을 구현해 내는 스피커가 몇 개가 더 있는가 라고 하면은 당장은 머릿속에서 제가 꼽지를 못할 만큼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 북셋프 약간 사이즈 있는 규정도 말고 이렇게 소형 북셋프 위열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w75 가 출시됐을 때부터 다인이 쓰기 전부터도 사용한 브랜드인 만큼 정말 튜닝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롱런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 같은 모델 내에서도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델 원이나 모델은 시그니처 뭐 세번째 제품 같은 경우도 둘 다 기본적으로는 칼 칼필 칼 포인트 핀 포인트가 아주 쉽게 항상 이래서 보컬 같은 것 들으실 때 상당히 좋구요 유니 뿐만 아니라 인클로저 에서도 이렇게 끼워 맞춤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에 그릴을 다이렉트로 꼽을 수가 없어요 뭐 어 애니버서리 모델 같은 경우는 자석식 그릴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 원 시그니처 세번째 모델 까지도 그릴이 없는 방식으로 인클로저의 강성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시한 제품이구요 후면 포트를 사용합니다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인데 어 이 포트에서 나오는 바람의 압이나 이런 것들이 여타의 소형 기드보다 훨씬 크고 많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벽하고 많이 바짝 붙여 놓게 되면 분명히 영향이 아주 작은 소형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포트 같은 경우는 아이 바인딩 포스트 같은 경우는 완전 극초기형은 어느 브랜드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조금 더 저가가 사용이 되는데 똑같은 단순 모델 원인의 원이라도 wbt 단자가 사용이 된 후기 모델 쪽이 있구요 시그니처에 와서는 바이어 와이어링이 들어가고 와이와이어링 중에서도 wbt 단자를 쓴게 있고 아닌게 있는 그런 롱런 했기 때문에 이런 세분화된 부분들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특이점이 있고 네트워크에 대한 배선에서 크로스오버 값 살짝 변경되고 어 코일이나 저항 같은 것들 브랜드 변경 정도가 되는데 저는 둘 다 두 모델을 다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모델 간에 큰 기본적인 뭔가 뉘앙스 차이 정도는 느껴져요 차이가 둘 시그니처와 일반 모델과의 차이는 없지 않다 시그니처가 뭔가 왠지 왠지 특정된 게 아닙니다 이 두 개중을 쓴 게 동일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 다르긴 다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98% 이상은 같은 모델이다 때문에 내구성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원시그니처 세 번째 보장 같은 후경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고 내구성에 대해서 난 스피커의 내구성을 믿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형 사시면 가상비를 훨씬 더 많이 챙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공간에서 사용을 한 스피커 인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상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썼습니다 굉장히 청자와의 거리가 4m 정도가 되는 굉장히 원거리 계열에서는 역시 한 개가 소형 스피커 북세프다 보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북세프가 저런 큰 공간과 먼 거리에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소리를 들려준다 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저 정도 공간에서는 대부분의 중형급 북세프들도 자신의 그 날 민낯을 쉽게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좋았구요 두번째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어 약한 3m 정도 2m 에서 3m 정도의 띄워진 거리에서 딱 좋은 수준이 아닌가 요거 보다는 살짝 더 원거리에서 들었을 때 좀 더 좋았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 정도가 요 정도 범위에서 이까 통상적인 일반적인 어 중간 급 크기의 방 정도 에서도 충분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에 거 더 적합한 스피커다 넓은 거에서도 최적은 아니지만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책상 파이 와 같은 그 니어필드 환경에서는 이 셔스 어 트위터가 어찌 됐든 상 어 완전 아메리칸 만큼 포워드하게 나오는 타입은 아니지만 어 유럽이나 영국 산들 보다는 조금 더 포워드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피곤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니어필드 환경에서 굉장히 적합한 스피커 이기는 그 인 것처럼 보입니다 소용기 이기 때문에 소용불세프 이기 때문에 하지만 뒷벽과의 거리를 어느정도 두어야 된다라는 점도 각각 감안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고역이 약간 어 쏘는 듯한 느낌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다면 그런 듯한 어 세팅이 되기도 쉬운 스피커이기 때문에 니어필드 환경에서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모듀 오디오 주간 평가입니다 뭐 어 객관적이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절대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세요 어 저의 뭐 토템 모델 원에 대한 저의 평가는 a 입니다 어 이 정도면은 이 가격과 이 크기에서 이 정도의 다이내믹과 어 핀 포인트에 대한 느낌이게 정 중저가형 북세 푸드 를 듣다 보면 은 어 아 소리가 이에 깔끔하니 나그 타니 예쁘니 이런 소리까지 는 나오는데 중저가 형에서는 핀 포인트가 딱 칼같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한 느낌을 스피커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쉽게 받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점을 굉장히 높게 보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토템 모델 원 쓰시면 너무 쉽게 그런 부분들 구현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토템 모델 원 시리즈에 이러한 약간은 포워드하고 어 작지만 아주 다이내믹을 잘 소화하는 밀도감 있는 저역을 구현해 내는 이런 스피커는 어 av 환경에서도 저는 굉장히 유리한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제로 아름다운 분위기 있는 클래식을 전달해 주는 그 류의 스피커들이 av 시스템에서 쓰기에는 좀 저는 괜히 되게 비싸게 쓰고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런 세팅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당연히 그 또한 어떠한 존재의 이유가 이유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보편 타당한 분들에게 저는 어 약간의 어 av 시스템 용은 약간 아메리칸 성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다이내믹을 조금 더 잘 소화하는 us 피커로 세팅하는 게 1차적으로 좀 좋지 않은가 가격도 훨씬 더 좀 챙겨고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토템 모델 1을 리어로 쓴다 라고 하면은 리어용 av 라면 거의 뭐 거의 정상급 시스템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또 간만에 또 토템 모델 1 소형 리뷰들 해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높이 싸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명히 좋은 고급의 요소들을 상당히 잘 가지고 전체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자신만의 매력과 컬러가 분명하면서도 어 좋은 스피커 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클래식 이라든가 아름답다든가 어 미묘한 그런 약간은 어 눌러났지만 거기서 고급감이 풍겨져 나오는 유의 사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토템 모델은 또 반대로 맞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그런 계열의 스피커인 만큼 약간 젊으신 계열 쪽에 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작은 방에서도 쓸 수 있지만 오히려 니어필드 환경에서는 비추를 드리는 그런 스피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형 스피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